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멘토스 파워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윤다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대 투준과 멘토스 윤다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윤다 연구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시장에서 큰손들은 무엇을 사고 파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큰손 돋보기 시간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도와드렸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볼 때 항상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손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고요. 일단 1만 주 이상 그리고 또 10억 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 1억 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 매수 체결 강도와 매도 체결 강도를 숫자로 표시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향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어플의 특징은 실시간으로 지금 1분 1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모두 포함해서 강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오전 흐름을 보더라도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강도가 세고 매도 강도가 센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1만 주 이상, 1억 원 이상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큰손들이 사고 파는 종목들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주가 시세와 관련해서 정보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주식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떤 종목들이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가 센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앵커 분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현재 시각, 시장 상황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가가 좀 올라주고 약간 극등하는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해주는 시장이어야 매수 강도가 훨씬 더 세고 매도 강도도 따라가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지수가 박스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체가 강도 면에서는 조금 탄력에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26분이고요. 지금 삼성 SDI 한 건 들어왔고 현대중공업 두 건, 포스코, 신한지주, 넥슨지티,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는 사실 매도 강도가 훨씬 더 좀 센 상황이고요. 네, 플러스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매수 강도에 대한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매도 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손 돋보기 탑설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매수 기준이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매수 건수가 15건이고 매도 건수는 4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가 매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특별하게 크게 모멘텀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한 순한매적인 차원도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현대차, 현대중공업, 삼성화재, 우리은행까지 최근 시장에서는 조정을 좀 받아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대우인터 보이고 있고요. 매도 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아침부터 매도 강도가 좀 더 셉니다. 지금 확인해 본다면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반도체 관련돼서는 개별적인 중소형주들의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매도 건수가 13건이고요. 지금 큰손 매소 건수는 3건밖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오늘도 좀 갭으로 떨어져서 주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화학주의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일단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개선이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스프레드 측면에서 원가 하락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약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하락세가 생각보다 좀 가파르고요. 그리고 하향에 대한 전망이 글로벌로 측정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제유가 하향에 대한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가 먼저 선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매수 건수가 13건, 큰손 매도 건수가 19건입니다. 지수는 지금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 강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사실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의 차익 실현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제트유가에 반영이 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의 모멘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부분으로 주가 상승의 탄력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향 안정화됐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익 측면에 있어서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주가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때때로 매도 차익에 대한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롯데케미칼 역시 매도 강도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게임주네요. 모바일 게임주가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사실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거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컴투스가 오늘도 매수 건수가 21건, 매도 건수는 5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넥슨지티도 게임주죠. 그리고 CKH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기업주인데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이나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시촌 규모가 높아서 주가 탄력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재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나오고 있고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트론도 보이는데요. 최근에 KH바텍도 보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1, 2년 전에는 사이클상 호환기 때 가장 큰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선진국은 완전히 포화 수요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 경쟁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시장에서 위치 점유율이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과도기적인 구조조정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일부 살아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마진 회복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파트론도 그와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업체가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살아남는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현금 배당도 실시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으로도 우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다까지 큰손독보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제유가가 이제 배럴당 60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좀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큰손독보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큰손들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큰손독보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1억 원 이상, 1만 주 이상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에 들어가셔서 금액이라든지 거래량 같은 부분을 설정을 다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설정에 들어가셔서 관심 종목을 지정을 해놓으시면 푸쉬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푸쉬를 등록하셔서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을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유선전화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은 02781-6033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 상담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전반적으로 무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윤다연구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진원 팀장님과 함께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스 파워 전략 시간이었습니다.